안녕하세요. 김시안 원장입니다. 지금 방금 숲속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산길을 걷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비가 오고 남뒤이라서 공기가 굉장히 맑고 지금은 날씨가 너무 따뜻합니다. 5월이 5월 초으로 넘어가면서 날씨가 여름날씨 여름날씨죠. 그렇지만 숲속에는 바람이 선선하고 시원하면서 공기도 굉장히 맑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산야초 즉 토종식물 전설 이야기로 함께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를 따라서 오늘 토종식물은 어떤 토종식물이고 그게 사연 이야기죠. 전설은 어떤 전설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의 토종식물 이야기죠. 전설 한번 시작해볼까요. 함께 하시죠. 오늘은 국화 국화 아시죠. 그죠. 국화의 전설 국화의 전설 이야기를 갖다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같이 볼까요. 중국 남양의 여현에 있던 강곡이라는 강은 상류의 국화가 만발하였는데 그곳에서 떨어지는 이슬이 강물에 섞여 한류로 내려와 한류 사람들은 모두 그 강물로 인해 장수했다고 한다. 장수한 그것으로 이름난 선인 탱조 역시 국화 연무가에 살며 국화 이슬을 받아 마셨다고 한다. 흰 꽃의 꽃말은 고결이며 빨간 꽃은 고상이며 노란 꽃은 시련이다. 지금 토종식물인 국화 국화에 얽힌 이야기 적전설을 갖다가 살펴보았는데요. 집안의 애군이 안정기운이 덜어 닥쳤을 때 국화주나 국화를 만들어서 드시면 예방을 하죠. 터키는 9월 9일 날 뿌리를 채취를 해서 국화주를 담아서 마시게 되면 장수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국화를 집에다 좀 심어 놓으시고 또한 물이 흐르는 곳에서 자라는 국화는 파이텀 속에서 솟아나는 물에 의해서 국화의 성분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국화에 얽힌 이야기를 갖다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 보았습니다.